설날 음식도 식비 절약을 통해 요리를 해봤다 요즘 일교차가 심한 날씨와 미세먼지가 심해서 그런지 주변에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내가 배를 산 이유는 바로 이 효능 때문이다 바로 이 효능이다 기관지 건강 동의보감에서는 기침과 천식에 효과적이고 갈증을 덜고 술독을 풀어 대소장을 보호한다고 할 정도로 기관지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40분에서 50분 정도 쪄준다 제숙이 익혀질 동안 배와 잘 어울리는 디저트를 만들려고 한다 누룽지 효능으로 면역력 향상이 있다 딱 배와 잘 어울리는 디저트다 기관지와 면역력을 튼튼히 해본다 글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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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